하던 일은 다 멈추고 walk away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게 음악이 긁히 취약해 볼륨은 maximum level 좋은 기억들은 다 있게 안녕! 지금 저희는 더쇼 대기실에 와있고요 더쇼분들이 저희한테 궁금한 점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포터가 돼서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피팅도 하고 수정도 보고 지금 저희는 대기실에서 드라이 리허설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아 맞다! 오늘 저희가 1위 후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1위 후본데 매우 설레고 긴장이 됩니다 오늘 부담 갖지 않고 무대 열심히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따 올게요 가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산옥을 마치고, 저희가 아까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산옥을 바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산옥을 마치고 지금 대기실에 다시 들어와서 저는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멤버 형들은 차에 가서 쉬고 있고요. 저는 대기실이 조금 더 편해서 대기실에 왔는데 여기 저희 스태프분들이 저 먹으라고 샌드위치를 사줬는데 짜잔!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넘는다고요, 이게. 이것을 한번 옴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 먹방, 대방. 에비뉴 여러분들 저희 응원하러 상암동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이거 사 드세요. 음... 맛이 있군요. 순식간에 클리어였어요. 이따가 형들이 오면 형들 인터뷰를 막 가는 이유에서 하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반가운 얼굴이 또 대기실에 찾아왔습니다. 바로바로... 뺨. 뺨. 저희 지금 산업 끝나고 쉬다가 웅이 형이 차에서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AB6IX 웅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뭐 먹고 왔잖아요. 뭐 먹었죠? 저희 오늘 묵은지 감자탕. 묵은지 감자탕 먹고 왔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또 옆에 반가운 얼굴이 또 찾아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 시크한 매력을 가진 저희 멤버인데요. 지금 하나 둘씩 형들이 대기실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름은 김우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생방송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준비를 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살롯.